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의 애교 보여줘요 궁금하다 궁금해 혹시 이 나쁜 남자 스타일의 애교를 우리가 찾지 않을게 가사로 한번 해볼까요? 약간 대사 느낌으로 나쁜 남자 스타일의 애교예요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? 나쁜 남자로 애교를 어떻게 하지? 네가 보고 싶어도 내가 보고 싶어도 너 어디에서 뭐라든 찾지 않을게 이렇게 안 되는 거가요?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재환 씨의 찾지 않을게 이 곡으로 댄스 한 자락 어떻게 재환 씨 가능할까요? 네 뭐 해보죠 뭐 너무 가능합니다 아련하다 감사합니다 요즘 힙재환 앤 랩재환으로 유명하신데 자작 랩 있으면 비트에 맞춰 한 곡 좀 뽑아주세요 하셨거든요 저희가 비트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다른 비트를 준비해놨는데 원하는 번호 있으시면 먼저 골라봐주세요 4번이요 4번 3번 비트 주세요 네 스타일이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네 너 어디서 뭘 하든 찾지 않을게 너 어디서 뭘 하든 찾지 않을게 강한 나의 볼륨을 높여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 널 아껴주기가 난 너무 싫었어 왜 왜 유고 반복될 나의 기다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